미운 언니들은 아마 다 이쁜 언니들만 오지 아 왜 웃어요? 자 본인 소개 자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오성에서 온 최금자입니다 오성에서 오셨군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단합대회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모이는 날? 네 오 그런데 연령이 다양한가 봐요? 회사 연령대가 더 다양해요 같은 직장에 부모하시는 분들이죠? 같은 부서 모르는 분이에요? 같은 데에요? 한 분만 모르나 봐? 저 한 분만 어디서 놀다 끼어들어 하셨나 봐 그러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화사하시네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화사하다는 것도 좋죠? 그렇죠? 화사하다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우리 최영민 씨 네 최영민 씨 6월 달에도 노래 불렀었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불렀었어요? 아니 그날은 안 불렀었어요 아 그랬어요? 다른 분인가 봐 아니 모르겠답니다 뭘요? 네? 우리 남자분은 안 불렀어요 왜요? 저분은 원래 너무 잘해가지고 다섯 번 골든벨 발든벨 발든벨에 넘어가는 것처럼 아 못 불러 이제 아니 너무 잘 불러서 아니 저 아까 통증이 분실대다가 저분이 네네 아니 그래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네 그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그냥 아니 옆으로 들으세요 아니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아니 근데 이분 나왔는데 왜 저쪽 팀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그러게요 여기랑 나 대화하고 싶어 저 일어날까요? 저 일어날까요? 아니 나 이 언니랑 대화하고 싶어 이 언니가 누구냐면 최금주씨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가서 하시라니까요 자꾸 나를 끌어들여 나 준매쟁이 아니여 그냥 여기서 하신대 자 우리 최금주 최금자씨 네 그럼 직장에 다시 다니시는 거죠? 네 같은 여기는 그러면 어디를 뭐 저도 검사실이에요 똑같이 검사? 네 아 검사 QC요 QC QC 검사 어 아 이빨 검사예요? 네 아니요 저 수술실인데요 수술실은 또 뭐야? 수술할 때 사용하는 수술 네 수술할 때 아 그러니까 그거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똑같은 거잖아 난 또 다르다고 저 친구 제가 가르쳤어요 아 제자구나 저쪽에 어 그럼요 어 제자가 어 두 분 계시고 그럼 제일 고참이신가봐 이분이 네 어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2년 조금 안 돼요 2년? 2년 조금 안 돼요 아니 그럼 저분들은 몇 년 된 거예요? 몇 개월? 저분들은 몇 개월? 아 아니 거기는 뭐 검사는 조금만 해도 다 아나봐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네티닌 분 중에 있는 분들이 검사님이래 감사합니다 검사하시는 분이라 검사님이라고 희망 부분이에요 어 희망 부분이에요 검사님이시라고 네 맞네 그 검사도 네 자 우리 책임자 씨 자제분들은 어떻게 아들 셋 아들만 셋 아니 누가 힘이 좋은 거야 대체 아빠가 힘이 좋은 거야 엄마가 힘이 좋은 거야 아들 셋 날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거 공짜로 안 되는데 공짜로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약해야 되는 거야 남자가 약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강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아 아 이거는 공짜로 가르쳐줘서는 안 되는데 이 비결은 어 아니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딸 낳기는 참 쉽다고 그러더라고 어 딸 낳기 어려워요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어떤 분 어떤 분이에요 몰라 나중에 만나면 따지세요 딸 낳고 싶으면 딸이 안 나오는데 아니니까 아니 저희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들 아들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들은 아들은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들 셋 낳으면 발톱이 거의 남자는 다 빠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두 분 발톱 확인해봤어요 멀쩡하진 않아요 아 그 발톱하고 연관은 있어요 아들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 관련이 있군요 그럼 딸 낳으신 분들은 발톱이 깨끗하겠다 그럼요 매니큐에 관련된 건가요 미희가 있구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아들 딸 낳는 법 중에서 발톱하고 연관이 좀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무슨 노래 불러줄 거예요 아 날개요 어디 날아가고 싶으세요 좋죠 날아가면 가을이잖아요 아직도 날아가고 싶으세요 아들 셋까지 낳는데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네 명 낳아야 돼 그래야지 하늘로 못 가 선녀가 세 명 낳았을 때 날아갔잖아요 아니죠 네 명 낳아야지 안 나간다 세 명 낳았기 때문에 못 날아갔다 세 명 낳아서 무거워서 등에다 얻고 양쪽 팔에다 해서 날아갔잖아요 네 명 나라 그랬는데 아닌가 못 날아가요 아들이라서 아 근데 이분은 자체가 무거워서 못 날아간대 너무해요 애를 아무리 많이 낳았으면 상관없어 원래 몸이 무거워서 못 날아가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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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이요 꿈을 앓고 뛰어라 날아라 날아라 구내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 늙고 일어나 했나 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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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내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일어나 뛰어라 일어나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눕지 말고 날아라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 늙고 일어나 했나 날아라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은 이분이 힘이 좋아서 애를 낳은 것 같아 앞으로도 한 열 명 나도 괜찮을 것 같아 힘이 아주 파워가 엄청나요 내가 깜짝깜짝 놀랐어 내가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티즘분들이 나름 괜찮았대 테크닉이 약간 부족했는데 테크닉만 좀 있으면 딸을 낳을 것 같아 힘만 있으니까 그냥 아들만 낳은 거야 테크닉 있는 분은 딸나 테크닉 있는 분은 딸나고 힘 센 분들은 그냥 아들만 낳은 거야 아 자 그 점수들이 다양하게 올라오네 이야 뭐 나름 괜찮았다고 하는 데서도 83점부터 86점 성량 감정 풍부하시네요 부분율동도 좋으시고 노래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크로매틱 사장님도 그렇게 야 크로매틱 사장님은 점수 많이 주셨네 86점 감사합니다 86점부터 83점 네 올라왔습니다 네 아 자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84.5 아 85 아니 평균 내야 될 거 아니야 평균 내서 평균 내서 아 아쉽다 어느 쪽으로 물려도 돼요 통과드려도 될 거 같아요 네 아 통과드려도 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해 조금 아쉽지만 통과되래 네 통과하래요 네티즈분들이 내가 뭐라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역시 아들을 낳고 봐야 돼 힘이 좋아 힘이 응 힘이 워낙 좋아 응 야 아니 근데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더 나실 의향은 없어요 거기도 또 응 아니면 단체로 수술을 남편들 손잡고 단체로 뭐 수술했나 왜 그래 응 다들 수술했대 응 알았습니다 그러면